오늘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활동하기 무난했습니다. 휴일인 내일도 서울 16도, 광주 20도까지 오르면서 평영기온을 웃돌겠는데요. 하늘도 대체로 맑거나 구름만 끼면서 단풍 구경하기에도 참 좋겠습니다. 한편 동해안 지역은 비나 눈 소식이 있습니다. 강원 영동과 경상동 해안에 5에서 30mm의 비가 예상되고요. 상대적으로 기온이 낮은 강원 높은 산간에는 2에서 7cm의 눈이 쌓이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도 계속해서 중국 북동 지방에서 남동 지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아침 기온 서울 11도, 대구 10도 예상되고 춘천, 강릉은 8도 가리키며 비교적 낮겠습니다. 한낮에는 서울 16도, 전주 19도, 부산 16도 등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입동인 모레 중부와 호남 지역에서 비가 시작돼 점차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예상되는 기온은 서울 10도에서 16도, 대구는 7도에서 17도까지 오르면서 선선하겠습니다. 모레까지 동해와 남해 동부 해상에는 바람이 거세게 불면서 최고 4m의 매우 높은 물결이 일겠습니다. 화요일까지 전국의 가을비가 지나고 수요일에는 아침 기온이 다시 영하권으로 떨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Important 5 1 2 2 3 3 5 1 5 5 5 6 6 9 10